영등포구 영등포구가 플리마켓과 다양한 체험,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영풀마켓을 운영합니다. 안 쓰는 물건을 판매, 교환할 수 있으며 의류와 신발, 장난감, 책, 소형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예정입니다. 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투표체험, 교통, 소방안전체험 등이 운영되고 재활용품 재사용, 마술쇼,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롭게 운영됩니다. 중고물품 판매 참가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23일까지 15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